꿈을 보면 자꾸 달려와 내 눈은 유유 어이구! 안 들려! 손에 살짝 다가와서 키스해줄래 물건을 켜고 싶다 나만의 인사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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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진짜 내가 볼 때 이 언니만 들렸다 왜? 민수 씨 아니야? 하영아 뭐 했어? 나 몰라! 나 노노노 했어! 너 근데 노노노 부비야! 노노노! 나 부비고 했어 지금! 아 잠깐만 언니 뭐 불렀어요? 제발 노노노 이길 내 사랑이 유 유 유 너 몸을 보면 착착해 달려와 우리 문제 다 다르죠? 혹시 문제가 다 다르나? 언니 문제 뭐였어요? 큐가? 삼촌맨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삼촌맨들이 힘드시잖아요 삼촌맨들 이거면 쓴다 이거면 쓴다 이거 하면 쓰러져요 몰라요 삼촌맨들 힘내야지 아니 나 삼촌맨들 힘내야지 삼촌맨들 왠지 언니 볼면 나 몰라요 미스터츠 노노노 유유 유유 아니 왜 유유가 나와? 야 왠지 알아? 노노노랑 그런거는 무대를 보여줄 기회가 많았잖아 근데 유유는 너무 딥하게 갔어요 나는 여기 이 손맛에 당신을 딥초락으로 입는다니까요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다음곡도 있어? 아니야 한국이야 아 한국도 있어요? 저 있대요 여러분 이거 여기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단순? 야 이미 다 틀렸어 지금 다 몰라줄줄 알았다 이럴 수 있어요 에이핑크 요식입니까? 어떻게 다 달라 솔직히 부비부 어떻게 어? 여섯명이서 다섯곡을 선택하지? 하 아이가 지금 노래방을 물러간거잖아 오늘 괜찮아요 뭐 제 무대를 봐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즐거워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남자야 미안하다 와 나 진짜 다 솔직히 몰라줄줄 알았다 하하하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면요 그래도 언니들이니까 존댓말을 해야되기 때문에 방금 다 달라 하하하하 와 이렇게 다 틀리기도 힘든데? 그쵸? 상첩패스 하 망했어 저희 혹시 다음 미션이 있나요? 맞을 것 같아 이거 이거는 맞아야 합니다 이거는 왠지 그냥 그냥 맞힐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잘 맞힐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 나 바로 떨어뜨릴 수 있어 근데 하 진짜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걸어줍시다 뭐야 여행하면 누구 나십니까? 이랬는데 뭐 누구 뭐 진짜 말도 안되는 노래 또 해요? 여행하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지금 직구 아닌가? 하하하 구름 같은 장면이 해겐 하하하 푸른 언덕에 배나 흠하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왕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왕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새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하는 여행하는 제목부터 여행인데 여행을 떠나요 이걸 생각 못하면 윤봄이 바보야 여행을 떠나요 많이 생각했으면 미안하고 내가 보기엔 이건 텔레파티가 분명 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여행 가요 여행 갚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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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멜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지금 맞은 것 같은데? 맞은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떠나요 야!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으로 여행 갚시다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여행을 떠나요 소리가 들려오는 물속에서 여행을 떠나요 그것을 여행을 떠나요 소리가 들려오는 물속에서 여행을 떠나요 물속에서 여행을 떠나요 98점 가수가 따로 없대 가수가 따로 없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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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역시 댄스들이 그래도 3명 3번이나 맞았어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 처음에 노래 봐 연습했어 스피커 스피커 우리 필요한 건 맞았어 우리 3개도 진짜 대단하다 잘 맞으니까 근데 나는 아직도 충격이야 부비부 노노노 유유 대자리 대자리 미스터춤 야 골고루 나가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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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홍보했네 홍보했네 미션 홍보하셔서 다음 주에는 여행을 가요 진짜요? 어디 여행 진짜 가요? 매아기 소리가 들려오는 매아기 소리가 들려오는 미션 홍보 미션 홍보 미션 홍보 1, 2, 3 우와 날씨 진짜 좋다 남는 건 타집받다 했어 미션 홍보 여행을 떠나 충천에 오니까 아이핑크를 까리는 거 비었어 우리가 또 길을 몰고 왔다 몰래카메라를 그만하셔도 되고요 진짜 미운 거 아니죠 지금 몸래카메라래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남주입니다 오늘도 에이핑크의 쇼타임 즐겁게 보셨나요? 본방 시청 인증샷을 찍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저의 애정품을 드립니다 짠 평소에 제가 가을과 겨울에 아껴 입었던 옷입니다 여러분들의 다가올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까지 이웃과 함께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에이핑크의 쇼타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몰라요 쇼타임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의 애정품을 받을 저로의 기회 쇼타임 시청 인증 이벤트 에이핑크의 쇼타임 재밌게 보고 계시죠? 방송을 보시고 시청 소감과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에이핑크의 애정품을 드립니다 에이핑크의 쇼타임을 보시는 여러분들 목요일 저녁 6시 봄 방청해 주세요